홍콩 쉬풍그룹 구매바이어 일행이 멜론과 애호박 등 안동농산물의 작황점검과 수입물량 협의를 위해 오늘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와룡농협 산지유통센터와 풍천 멜론농장을 방문해 올해 작황을 확인하고 안동농산물 홍콩 수출업체인 안동무역 측과 수출시기와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안동시는 쉬풍그룹 측의 이번 방문으로 지난해 87만 달러였던 안동농산물의 홍콩 수출액이 올해 100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